대전과 충남지역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. 대전시는 충남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10곳에서 진료하고, 충남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16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4곳에서 응급진료가 유지됩니다. 또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일반 병의원과 약국 등도 순번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119나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